그러니까 백날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메타인지가 모르는 분들한테 메타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메타인지, 특히 메타인지예요. 새 계획을 못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1단위로 관리를 해요. 재산이 컨트롤이한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해결됐어요, 그렇지?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단어 암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책을 봐야 되고 그럼 내가 하루에 단어를 몇 개까지 외울 수 있나 그 다음에 일제일에 누적으로 몇 개의 단어를 외울 수 있나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백날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이 나와요. 망상이 나오는 거예요, 망상. 잡힐 것 같지만 절대 안 잡히는 망상. 그런 건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맨날 말하죠. 드림이랑 골은 다른 거예요. 둘 다 꿈이지만. 드림은 잠자면서 꾸는 거. 목표는 여러분이 계획을 가지고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메타 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메타 인지가 부족해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 근데 내가 메타 인지가 모르는 분들한테 메타 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메타 인지는 그거예요. 인지에 관한 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를 성취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자간 목표를 세워놓은 건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추가라고. 엄한 계획만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새해 계획을 못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 너무 거창해요. 영어 잘하기. 평생에도 영어 잘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다 영어 잘하기래요. 그럼 뭐라고 써야겠어요? 영어 조금 잘하기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그 조금이 얼마냐가 정량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조금이. 영어 잘하기보다 단어 500개 외우기로 쓴 사람이 계획을 지킬 확률은 3000% 이상 높아요. 30배 이상. 뭐든지 숫자화해야 돼요. 피터드로커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측되지 않은 거는 관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량화가 안 되니까. 그냥 작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작은 목표. 작은 목표가 자꾸 그걸 성취하는 습관을 해서 내부 동기를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은 작은 목표가 없어요. 보통. 예를 들어 책 12권 읽기.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권. 근데 아까 책 12권 읽기도 뭐예요? 메타인지. 내가 과연 한 권의 책을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나 그거예요. 전국 1등인 애들이랑 반평균 애들이랑 단어를 외우게 시킨 거예요. 300개 정도 줘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요. 빨리 빨리 테스트를 해요. 그냥 어때요? 그러면 반평균보다 전국 1등이 당연히 많이 읽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단기 기억이 한 개는 8개예요. 사람은. 10개. 많아봤자 10개예요.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근데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반평균 애들은 내가 이 단어를 외웠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맞출 건지 안 맞춰. 정확히 뜻을 안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전국 1등 애들은 내가 못 외운 단어는 정확히 못 외운 걸 알고 외운 거는 정확히 알아요. 내가 외운 거를. 그게 메타인지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계획이 똑바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메타인지가 약하기 때문에 계획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계획을 쐈으면 그게 몇 시간 걸리는지 1단위 계획이 나와요. 1단위 계획.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1단위로 관리를 해요? 연 단위로 관리하잖아요. 대충.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지. 1단위로 관리를 해야 돼요. 1단위. 여기 그 멘토링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많죠? 많잖아요? 멘토링 프로젝트는 내가 여러분한테 비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시간 단위 관리를 나한테서 무조건 보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같죠? 전혀 아니에요. 나한테 어느 날 새벽 4시 반에 메타지가 하나 와요. 박사님 잘 지내십니까? 저 제 삶이 컨트롤이 안 돼서 죽을 거 같아요. 저 공부가 너무 안 되고 진짜 미칠 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좀 솔직히 이 친구 공부 잘 할 거 같아요? 못 할 거 같아요? 못 할 거 같죠? 이러면 솔직히. 이 친구 하버드에서 교육학 석사 받고 있어요. 하버드에서 교육학 석사 받고 있는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메시지 보낸 거예요. 어 누구누구야 잘 지내니? 나는 메시지도 길게 안 보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책을 24칸으로 그은 다음에 너가 한 시간에 뭘 했는지 적어보려. 시간 단위로 11시에 하나 적고, 12시에 하나 적고, 1시에 적고, 2시에 적고, 3시에 적고, 4시에 적고, 5시에 적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2주 이따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어 그래.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는 줄 몰랐습니다. 어 유튜브를 안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해결됐어요. 그 친구.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새 계획을 지키려면은 의지보다 중요한 게 환경 설정.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면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면은 솔직히 너무 안타까워요. 용기가 너무 없으니까 침패를 주려하는 거예요. 침패를 주려하니까 개선을 못하니까 개선을 못하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뭘 결정해야 될까요? 그걸 질문을 진짜 제일 많이 봤거든요.